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선글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성경이야기 제목은 성경이야기 제목은 성경이야기 제목은 성경이야기 제목은 이미 가실시간이 되었어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끄덕네 단지 네, 아주 예쁜 다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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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나는 러시아 네, 나는 러시아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해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아빠 왜 때렸어요 하고 뭐지? 뭐라고 했잖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나는 너네와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두 명이 되나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명밖에 안 내면 돼 문제네요 마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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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 마자요 으흐흐 그래서 이제 갈 시간이 되었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아니 올라갔어요 마자요 마자요 마자 마자요 두 men dressed in white appeared Jesus has gone to heaven they explained He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So the disciples obeyed Jesus And went to Jerusalem 음 뭐지? 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색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에요 어 그 사람들이 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똑같이 다시 올 거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하느님 예수님 말에 믿었어요 음 음 음 음 Um 음 아 음 Er 유리 아 베드로가 놀라는 증명이 엄청 재밌네 어떤 나라도 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1번은 땡이에요 2번은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죠 네 2번도 땡 3번 하늘로 올라가셨죠 3번이네요 맞아요 제가 어떤 인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빨리 와 난 거북이처럼 들려 안-녕-나-말-하-기-힘-너-어 나무는 입어갔네요 아니요 너무 느리다 원래부터는 이구이다 근데 거북이 잘한다 너무 쩝쩝 나이 봉파들 아파들 어떤 말인지 봉파들 몇 구독 좋아요 백개 둘러 주세요 에이 구독은 한 명에 한 개씩 밖에 못해 어 그러면 구독 해주세요 안녕 안녕 어디든 가 어디가 빨리 와 으흥 으흥 지금은 졸려요 아 빨리 졸라니까 졸려요 잘래요 발레 발레 잘래요 일어날까? 내 안았어요 자면서 일어날게요 넌 근데 어떻게 자면서 말을 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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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이제 늘그나무처럼 하지 말고 진짜 똑바로 해봐 네 이게 뭔가요? 똑바로 하면 약간 바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그나무가 아니고 이브이랍니다 꼬리 너무 귀엽다 제 꼬리가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만져보세요 꼬리로 한번 저 버튼을 눌러볼게요 영화도 설명해봐 마이네임 이즈 이브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렀다 와 역시는 천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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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그것도 눌렀 수 있어 꼬리 실럭실럭 실럭 난 뭘 맨날 눈을 감고 있어? 저는 인형이라 눈이 감고 태어나면 눈을 못 떠요 그래 그래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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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better management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네 어? 어? ㅇㅇ ㅋㅋㅋㅋ troopa 음 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그래 수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안녕 안녕 나 수기 더 하고싶은데? 수기 더 해 있잖아요 저 발 예쁘죠 그래 안녕 바이 네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저는 한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오늘 제가 바이벌을 읽어드렸어요 즐거웠어요 바이